안녕하십니까 심류 취미 분재 입니다 아 이 나무는 성류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웃에서 이 나무를 키우지 않고 버리려고 이렇게 잘라 버리려고 한 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분재를 만들려고 지금 여기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 이 나무를 음 자기가 한 50년 정도 키웠다고 합니다 이것을 분재 분에다 올려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mensen 음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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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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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짠 100g 양파 청양고추 쥬마살을 넣어줍니다. 물에 쥬마살을 넣어줍니다. 밀가루와 김가루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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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om theulated 저거토를 섞어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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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 밑에 마사가 들어가도록 잘 다져줍니다. 저거토를 섞어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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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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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중간에 참기름 고춧가루 소금 설탕 고추 소금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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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잘 살아서 좋은 작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